8세기 말에서 11세기 중후반, 해상으로부터 유럽, 러시아 등으로 침입한 노르만족을 일컫는 표현인 바이킹. 바이킹은 왜 바이킹일까요? 이 시기 바이킹들은 지중해, 북아프리카, 중동,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수를 바탕으로 바이킹들은 각 지역을 습격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, 일부 지역에서는 정착하여 국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. 약 3세기간 이어진 바이킹들의 위협은 그들 스스로 기독교화되면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. 바이킹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은데요. 먼저 해적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위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. 또 다른 설로 바이킹은 고대 영어 위킹과 고대 프리지아어 와이징에서 유래했으며, 아마도 마을 거주지를 뜻하는 비쿠스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지만, 신의 물, 작은 만을 의미하는 여성혁명사 비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비킨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 비킹크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요. 비킨은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스칸티나비아 반도의 역사적인 지명입니다.